에에에잉! 김어로이에이 야 그냥 캠핑카 할까 집 지을까 나 솔직히 집 잘 지을 자신이 없거든? 내가 근데 유튜브에서 보니까 집 지으면 편하긴 하더라고 현포이드 500시간 뮤비로서 말해준 그전 생활은 금방 지닌 그치 뭔가 캠핑카가 낫긴 하겠지? 아 캠핑카 모두 적용 하고 올까? 유목민 메타가 재밌긴 해 근데 이새끼 게임에서는 모범 운전하네 현실에서는 난복은 전졸라 할 것 같은데 니가 나 운전하는 거 봤어? 아니 드르륵이 아니라 뿌각각각 이런 소리 났다니까 아까? 어? 뿌각각이 났다고 뿌각각이 어 근데 이새끼 게임에서는 침착하게 하는데 현실에서는 어떻게 할지 상상가네 하하하하 뭔 개소리야 어 까지 마세요 어 뭐 나온다 어? 어 야 뭐야 여기? 어? 무슨 쉘터 같은데? 뭐가 많이 보였는데? 오 야 많은데? 에이? 삐 좀 c 잠깐만 야 총알이 없냐? 왜? 오오 야 이거 군부대 같아 여기 애들 장비가 좋은데? 어 아 이게 총이 고장이 잘나냐 야 여기 털면 좀 맛있을 것 같은데 여기 안에가 뭔가 그죠 오 야 차 존나 좋은 거 있다 차 좀 확인해보죠 어? 잠깐만 벌써 다 썼어 총알을? 아니 찬착 4개를 4개가 있는데 벌써 다 썼다고 이거를? 잠시만요 탄약 좀 다 넣고 가죠 안전하게 여기도 내가 보니까 여기도 노다지 같은데 3mm 안 움직이 하고 가자고 아니 왜 이렇게 c 어디서 나온거야 또 야 지리네 좋네 이정도면 차는 이런걸 타줘야지 좀비 아포칼리스에서는 어어? 어어? 어? 비상 이래서 미리미리 장전을 해놔야돼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른다니까 털렛 가동중 방심하면 안돼 에덴퍼를 구하러온게 목적인데 어어! 어어! 어! 아이씨x2 뭐야 어으! 놀래라 어으이 아니 숨어있어 아니 근데 한명이 총하나들고 좀비 다스러버리는데 문고대는 대체 없애나 아까 말한것처럼 그런사람이 있나보지 자기 물렸는데 안물렸다고 구라친사람이 있나보지 장지완게임 재미들리더니 미친 좀비 견탈 아 좀비 피할라다 차를 아 나무를 박네 이게 오오!! 어어!! ㅆㅊ됐는데?! 나 차 바꿔야겠다 이거 어어어 233 나 ㅈ됐는데 이거, ㅆㅊ 아니야 어억 어이 ㅆㅊ새끼 놀래라 야 이거 개새깨 언제고 같애 아.. 놀래라 방심하면 안돼 좀비 아프칼리스는 좀비 좀 딱 줘 방심하지마 너 죽으면 좀보이도 아니야 진짜 내가 이 소드아트 온라인 하고 있다 생각해야 돼 뭐라는 거야 미친 심덕새끼가 어? 차량 좀비 1권이다 차량 좀비 오래발 찍어야 되거든요 캠핑카로 다니려면 그게 개이득입니다 어우 여기 뜻밖의 휴게소에서 많이 이득 보고 가네 수 있냐? 수많은 죽음으로 단련됐죠 오? 바꿀 차를 찾은 것 같은데요? 이거 완전 쎄 것 같은데 야오오오오 지려버렸다 야 바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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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씨발 너무 많이 옮겨 옮겨야 되는데 이거? 어 괜찮아 괜찮아 옮길 수 있어 할 수 있어 야 차 좀대 야 수진도 개빨라 아니 너무 좋은데요 차가? 와 씨발 섹스 아니 차 좀나 좋아 이거 엔진이 다른 것 같은데? 아 너무 안 보이는데? 저 나 서행해야겠는데? 아 피 묻었어 아 이거 켜도 안 보여 아 이거 안개등 없냐 이 차? 아님 제가 미스트라는 영화를 봤는데 이 날씨에 나가면 베퍼 죽음? 아니 진짜 좀비 아프칼이 서지고 안개 끼면 진짜 존나 무섭겠다 아니 이거 안개 씨발 나 이런 안개 낀 적이 없는데? 이런 게임 하면서? 씨발 자고자 나오는 거 아니냐 아 진짜 어? 안개마을 됐어 아씨 ㅈ 됐네 물주야 니겜 밥 영양소 제대로 안 챙겨 먹으면 개말라나 돼지 된다 잘 챙겨 먹어라 지랄하지마 진짜라고? 어어 으아아 좋댔다 야 좋댔다 진짜 좋댔다 이거 반짝거리는데 이거 좋댔다 아 후드만 수리하면 되는데 이거 아 진짜 그런게 있어? 야 어떻게 해야돼 이러면? 야채만 먹으라고? 오케오케 야채가 없는데 야 이거 딱 봐도 좋아보이는데 차 상태? 그쵸? 아 바꾸고 싶은데 이거? 아 나 이거 후드 불안해 이거 딱 봐도 이건 새삥이야 이거는 야 위에 저 주점이랑 총포장 있다고? 야 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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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아 근데 시발 좀 많긴 하네 내리기 싫냐 막 이렇게 어우 진짜 많이 있긴 하네 큰 결심할게요 이렇게 존나 힘들게 구했는데 차 상태 벌어질 때 물집표정 맞이겠누 아! 아! 야! 뭐야! 언제 왔어! 나 못봤지 왜? 아 왜 못봤지 아 개바하다 진짜 아 안 물렸겠지 아 이거 가면 안됐겠지 아 씨XX 못갔네 아 별론데 아 제발 씨X 제발 아니어라 아아악! 야 속이 안좋은 떴는데? 야 이거 모두 깔아서 백신 좀비하면 안돼? 이거 추가하면 여기 안생겨줘 백신 좀비 백신 좀비? 백신 좀비 추가하죠 님들 아 나 이거 죽으면 하기 싫을거 같애 진짜 에바야 난 모험을 더 하고싶다고 됐다 죽을 수 없지 여기서 아니 님들도 백신 맞았잖아요 근데 씨발 캐릭터로 왜 맞으면 안되는데 씨발 살고싶잖아 살고싶다고 말해 나오겠지 좀비야 포칼립스에서 뭔 백신을 찾고있냐 낭만없는 새끼 꼬춘대로 음 X가 씨발 씨발 백신 있는 좀비야 포칼립스가 좀비야 포칼립스냐 그냥 감기 시뮬레이터지 또 좀비 변호사들 나왔어 씨발 놈들 이거 이거 아니냐? 저거 아닌가? 가방 메고 있다고? 아니 백신 좀비가 어떻게 생긴지 알아야지 이게 아니 뭐 좀비가 있어야지 자고 백신 좀비 찾자 아니 야 경상이 왜 떠? 이거 가면된거야? 가면 확실해요 이거? 와 근데 이거 물리면 이렇게 되는거 좀 X같긴 하네 백신 모드 이건 해야지 아니 근데 이거 리스폰 되는지 안되는지 잘 모르겠어 모두 적용을 하긴 했으니까 나왔긴 했을건데 뭐 입고있냐? 그거? 백신 좀비? 검은색? 검은색 옷 오케이 검은색 옷 야 저거 아니야? 어? 아니야? 얼굴에 세이프트가 되고 있다고? 마을에서도 나오긴 하는거지 야 이거 아니야? 이거네 딱자 어쩔 수 없다 제발 이건가? 어? 어어? 어어? 아 먹긴 했는데 씨발 X됐는데? 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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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됐다 씨발 야 X됐다 그냥 이거 딱 닦는 수밖에 없겠다 존댄거 같다 동네 좀비 씨발 다 끌고 오네 이제 너가 새로운 백신 좀비다 지원아 하필 오른손 물려서 데미지도 안박히네 밟아 씨발 이거 어떻게 먹어 이거 누르면 돼? 된결? 와 씨발 야 그래도 이 정도면 재미 졌잖아 씨발 나 지금 불안에 땀 날라 그래 아 씨발 존나 긴장됐다 일단 좀 벗어나자 치료 좀 하고 일단 전략적 호텔 하죠 님들 나 봤을 때 이거 사고날거 같애 일단 이거 상처 좀 치료하자 백신 먹고 사니까 기분 좋냐? 기분 좋냐? 나같음 아까전에 자살했다 나가 이 씨발연아 기분 너무 좋아 씨발 너무 찰져 매번 새로워 매번 재밌어 백신이 아니었다면 아까 그 드리블 할 수 있었을까요? 전혀 아니죠 이건 영화에도 나오는 장면 중에 하나야 이거는 어? 좀비 영화에도 이런 장면 나온다고 내가 그걸 연출한거야 와 나 아까 진짜 아찔했어 그 좀비 때 진짜 드리블 할 때 나 진짜 불알이 쪼그라들었어 진짜로 와 씨발 야 근데 백신 좀비가 내 운이 좋았네 많이 안나오네 한마리도 못본거 같은데 기적이 일어난거네 여긴가? 여기 좋은거 있을거 같은데? 어? 도와줄게 여기 부숴자 얘네 빨리 빨리 처리하자 여기 아저씨 여깁니다 모임? 쓰레기집이네? 씨발 괜히 괜히 시간 썼네 가자 상자있다고? 어디? 어? 어? 차량정비 드디어 이러면 정비할 수 있나? 야 지렸다 훈스 지렸다 어? 아니 아아 이게 무슨 아아 팔쪽 다쳤다 좆됐다 아아 씨발 아 이새끼 뚱뚱해가지고 씨 뭐 읽자 어? 야 나 차량정비 1권 읽었잖아 레벨을 올려야된다고? 어지럽네 야 이거 친한 사람이랑 하면 진짜 재밌겠다 물주야 할 사람 없냐 왜 없냐 저 찐따라서 와 이야아아아 이 정도면 뭐 퍼펙트 기름부터 빼야되는데 아 기름 빼잖아 야 그래서 좋은 척 찾아다 다행이다 그리고 차 존나 깐지남 방수극 차랑 아 다 옮겨야 되는데 아 존나 귀찮아 다 옮겨 운동 좀 하자 이젠 안전운전 하자 씨발 이 짓거리 하는 거 족같다 아 차 구했고 비디오방 밑에 있댔나? 아 여기 차가 시X 느리느냐 느리느냐 이거 이렇게? 아 차 또 나중에 바꿔야겠는데 꼬라지가 구급차가 진짜 신이었네 오우! 인형 뭐야! 이새끼 모임? 아니 마려운데 갈아탈까요? 아 이거 언제 다 옮겨 근데 아 아 언제 다 옮겨 또 오씨 아 진짜? 근데 방송국 차가 낭만이긴 한데 원래 좀비 아프칼리스 꼭 저거 탄 새끼 한 명씩 나오는데 일단 이렇게 해놓고 옮길 수 있다고? 안되는거 같은데? 아 너무 붙였어? 헐 그러네? 아이 근데 아아 오케이 내가 너무 차이즈를 시켰네 어 캐리터를 이렇게 해서 아 이게 되는구나 몰랐네 몰랐어 아니 K2가 없어진게 아니라 총알이 없어요 준비로 시참되면 하고싶은 사람 개축 10년 한입 뜯고싶노 킥킥 X가 이 새끼야 넌 바로 대가리에 그냥 빵구를 아는거야 이 새끼야 귀여워 기름이 이렇게 얼마 안들어갔지? 야 너 기름도 많이 들어있었구나 진짜 효자네 효자 야 완벽하네 모든게 완벽해 에이스파일럿? 엄마와 아들 뭐야 이거 X발 에반데? 뭐봐야돼 X발 부리지야 엄마와 아들 빨리 틀어라 나무 참겠다 참아 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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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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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캐리